어? 기차역이 문을 닫는다고요? 엄마가 중학생 때 친구랑 헤어졌던 그 역이야. 이대로 사라지기엔 아까운 기차역. 그래서 엄마가 내놓은 작전, 간이업 박물관. 기차역을 오래오래 기억되는 곳으로 만드는 거야. 갑옷, 또 한 번 시간여행을 해야겠어. 간이업 박물관을 위해 다 함께 시간 이동이다. 헬로 갑옷 다음 이야기, 간이업 박물관. 다음 화두 다 같이, 헬로 갑옷. 헬로 갑옷.